백여우의 도움 조선 왕조를 개국하는데 1등 공신인 백응념이 아직 고려의 신하인 시절에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이성계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하야한 채로 초야에 묻혀 살 때의 일입니다. 백응념은 매일같이 밭을 갈고 낚시나 하며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세상 소식이 궁금해진 백응념은 송도 쪽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헌데 그가 길을 가던 중 밭을 매던 한 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음 밭을 아주 열심히 매고 있구만 그런데 저 뒤에 저게 꼬리인가 뭐지? 백응념이 조금 이상한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보니 그 여인이 갑자기 휙 하고 백응념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하얀 여우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여우라고? 백응념이 몹시 놀라하며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씻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까의 그 여인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눈이 왜 이러지? 백응념이 다시 눈을 비비고 여인을 보니 이번엔 또 백여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럴 수가 실로 묘한 일이로구나 둔갑하는 여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으나 직접 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로구나 백응념은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가가니 이번엔 여우가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길을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응념은 황급히 그 여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뒤에서 백응념이 빠르게 다가오려 하면 속도를 올리고 느리게 가면 속도를 줄여 항상 두 사람의 거리가 같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왜 따라잡지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이래 봬도 발걸음이 아주 빠른데 말이야 백응념은 어떻게든 그 여인을 따라잡아 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를 숱하게 경험하며 수많은 병사들 앞을 앞서서 걷고 달렸던 그의 빠른 발걸음이 고작 여인의 걸음 속도를 따르지 못하니 그는 속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백응념이 계속 여인을 따라 걸어가길 한참 어느덧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먼 발치에 주막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음 아이고 해가 졌으니 밖에서 잘 수도 없고 나도 주막에서 하루 잘겠구나. 백응념은 주막에 여인을 따라 들어서긴 하였으나 모르는 처자를 주막에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몰아 추궁할 수도 없어. 그냥 주막에 다른 방을 잡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헌데 다음 날 아침 주막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우리 아들 혼인한다고 마련한 혼숙감이 다 어딜 간 거야 토둑이야 토둑 주막집 주모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 저댔습니다. 주막집 주모가 자신의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마련해놓은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백응념이 따라왔던 그 백여우가 변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모는 백응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손님이라곤 당신하고 그 여자밖엔 없었어 둘이 한패 아냐 주막집의 부부 내외가 백응념을 두고 삿대질 하며 돈을 물어내라 다그쳤습니다. 아 어디갔어 혼수품들 다 어디갔냐고 우리 아들 장가 못간다고 빨리 말해 그러니 백응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시오 내가 당신 내 집에서 그 여자도 들어와서 숙박을 하고 나도 숙박을 했지만 나하고 그 여자하고는 남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생면부지 남이에요. 내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이 주모와 그의 남편은 백응념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넉살좋게 아침까지 식혀 먹는 백응념을 더 이상 몰아할 순 없었습니다. 백응념은 울고불고 하고 있는 주모를 뒤로 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송도로 길을 재촉하니 다시 그 여인이 백응념이 가고 있는 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 저 여인이 또 따라가 봐야겠군. 백응념은 그 여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거리가 줄지도 벌어지지도 않고 다음 주막까지 여인과 동행 아닌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응념은 그 여인과 다른 방을 잡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그 주막도 다음날 아침이 밝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내 돈 어디 갔니 내 돈 주막의 주모가 마당에서 울고 불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열심히 일해서 광에 모아둔 엽전 700량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여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모는 울고불고 하다가 방에서 나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백응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당신하고 그 여자하고 손님이 둘만 있었으니 당신들 그 한패 같은데 마누라 아니요 그러니 백응념도 지지 않고 버럭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하 이보시오 나는 그 여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오 내 마누라도 아니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그러니 주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응념은 백응념은 백응념 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나왔고 이런 일이 송도에 도착하기까지 몇 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응념이 겨우 송도에 도착하니 따라가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 이상하네 방금까지 앞에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참으로 신기하구나 백응념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홀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백응념이 일어나 보니 이번엔 송도성안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돌아서 환자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 속에 며칠이 지나고 백응념이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들었는가 웬 젊은 무당이 그 일전에 퍼진 요상한 병에 걸린 병자의 집에 가서 정안수를 떠놓고 신령한테 빌면 신기하게 그 병이 났더라네 그래서 그래서 다들 그 무당한테 큰 돈을 들여서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혈안이라는데 아유 그게 참인가 그 병이 그 부자 병이라지 부자들만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안 걸리는 부자 병이요 아유 우리가 걸렸으면 그 무당급 비싸게 돈 주고 부를 수도 없으니 뭐 다행이지 다행이야 백응념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런저런 소문을 듣던 백응념이 주막에 돌아왔는데 주막에도 큰일이 났습니다 그 주막의 주모가 송도도성에 묘하게 퍼진 그 요상한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주모에게 이웃이 찾아와 그 소문의 여무당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봐 자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 소나무 아래 무당집 여무당을 불러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보게나 그냥 그럼 싹 낳는다는구만 아유 참인가 아유 아유 아파라 그래야겠구만 나도 자네가 좀 불러주게나 돈은 지불할 테니 건너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응념도 그 무당의 생김새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 참으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는구나 성도에까지 이런 일이 생기니 아무래도 그 여우가 편한 여자도 그렇고 이번엔 병을 치료하는 여무당 여무당이라 그 무당의 얼굴이나 한번 구경해보면 좋겠군 백응념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리니 그 이웃이 그 용하다는 여무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무당을 본 백응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 저 여인은 보니까 그 여무당은 백응념을 계속 골탕 먹인 그 여우였습니다 하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아무래도 방에 들어가 있어야겠구나 저 여우에게 또 무슨 골탕을 먹을지 모르니 백응념은 걱정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여무당이 안주인 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한동안 올리니 정말로 그 주모의 병환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주모는 갑자기 나은 병을 신기해하며 그 사례로 백량을 여무당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여무당이 집을 나서나 보나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계신지요 또 무슨 골탕을 먹을까 두려워하며 방에 들어가 있던 백응념에게 갑자기 방문 앞에서 그 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응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은 척 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고 들어오라 백응념이 들어오라 하니 문앞의 여인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온 여인은 아주 공손하게 예를 갖춰 절을 올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백응념은 하지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지라 잔뜩 경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내 앞에 나타났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 제가 알해올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제 정체는 잘 아실 것이며 여지껏 제가 해온 일을 대감께서 다 살피고 계신 줄 나옵니다 한 가지만 알아주옵소서 제가 모아온 재물은 제가 탐을 내고자 함이 아닌 큰일에 쓰기 위함입니다 뜻밖의 여인의 말에 백응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큰일이라 했느냐 무슨 큰일을 말하는 것이냐 백응념의 물음에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씨 고려는 지금 운이 다하였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이성계 장군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구월산에 이성계 장군과 장군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왕조를 열기 위한 준비를 끝내 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장군은 큰일을 함께하기 위해 대감님을 찾을 것입니다 비록 대감이 이성계 장군과 잠시나마 등을 지셨지만 큰일을 위해 잊으시고 이번만은 부디 새 왕조 창건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간 제가 모아둔 재물들은 송악산의 한 골짜기에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곳을 안내해 드릴 터이니 부디 가져가시오 큰일에 써주십시오 뜻밖의 말에 백응념은 놀라하면서도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채비를 마친 백응념은 이 백여우의 안내를 받아 송악산 깊은 곳에 비밀장소로 갔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그동안 제가 모아둔 재물이 모여있으니 꺼내어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 알겠구나 고맙다 백응념은 대답을 하고 백여우와 인사를 나눈 뒤에 그 길로 말을 빌려 타고 서둘러 이성계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성계는 비록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큰일을 앞두고 그리운 전우이자 동지인 백응념이 찾아오니 몹시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백응념 또한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과거의 뜻을 버리고 새 뜻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러니 다름이요 이성계와 백응념은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든든한 실력자인 백응념의 등장에 이성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막사로 들어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걱정거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재정 문제였습니다 큰일을 앞두었으나 그 자금이 부족하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맞소 그 많은 자금을 어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 백응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돈이라면 걱정될 마시오 내가 생각해둔 바가 있어 이미 송악산에 충분히 모아놨으니 백응념은 즉시 그곳에 있는 군사들에게 백여우가 알려준 장소를 말해주고 그곳에 재물들을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군사들이 백응념이 말한 곳에 가서 재물들을 가져오니 과연 그 양이 수만금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사에 필요한 자금 걱정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성계와 그 세력은 힘을 모아서 새 왕주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륵선화 설화 신라 제25대 진지왕 시대의 일입니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로 진흥왕의 태자인 동륜이 일찍 죽어 둘째 아들인 진지왕이 진흥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흥륜사에는 진자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는 항상 당주 미륵상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건대 미륵불께서는 파랑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셔서 제가 항상 그 복되신 모습을 가까이 뵙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더 정성스럽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자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웅천의 수원사에 가면 미륵선화를 볼 수 있을 걸세 꿈에서 깬 진자는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자는 서둘러 그 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진자는 진자는 황송한 마음으로 걸음 한 번에 절을 한 번씩 하며 갔습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 절을 찾아 헤맨 진자는 한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절의 문 밖에는 아주 복스러우면서도 앳되고 어여쁘게 생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고운 눈매와 여리고 예쁜 인매를 가졌는데 이 아리따운 얼굴로 진자를 맞이하며 그를 객실로 인도하였습니다 진자는 이 소년의 뒤를 절을 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대는 나를 처음 보았을 텐데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성실히 대접해 주십니까 진자가 묻자 소년이 걸어가며 답했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왔습니다 스님께서 먼 곳에서 오신 것을 보고 힘드실 것 같아 잘 맞이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진자를 방에 안내해 준 뒤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갔는데 진자가 문 밖을 내다보니 소년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진자는 이를 우연으로만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의 승려들을 만나 자신의 지난 밤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 절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스님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말 속에 몸을 붙여 미륵선화를 기다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진자의 말을 들은 승려들은 마음속으로는 진자의 말이 미덥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졌지만 미륵선화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것을 알고는 진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천산이 있습니다 그 천산은 예로부터 어질고 살이의 밝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명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스님들의 말을 들은 진자는 기뻐하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이 말한 남쪽 산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자가 산 아래에 이르자 산신령이 노인의 모습을 하고 나와 진자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미륵선화를 뵙고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전에 당도했던 수원사의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베었거늘 또다시 여기까지 와서 미륵선화를 뵌다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진자는 깜짝 놀라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빠르게 달려 다시 수원사로 돌아왔습니다 30일 정도 지나 진지왕이 진자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만난 소년이 자신이 이미 서울 사람이라 밝혔다 들었다 성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인데 그대는 성인의 말대로 도성 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 말을 들은 진자는 큰 깨달음을 얻어 임금의 말대로 사람들을 모아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미륵선화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을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 그 소년은 용모가 수려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영묘사 동북쪽 길가의 나무 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진자는 놀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미륵선화를 찾았다 이분이야 이분이 바로 미륵선화시다 그리고는 그 소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낭의 낭의 집은 어디입니까 낭의 성은 무엇입니까 이를 들은 소년은 천진난만하게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미시입니다 저는 어릴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제 성을 알지 못한답니다 진자는 이 소년을 가마에 태우고 궁으로 가 왕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왕은 아름답고 단정한 이 소년을 보고는 매우 아끼는 마음이 들어 국선으로 삼고 공경하고 받들었습니다 이 소년은 여러 화랑들과 잘 지냈는데 이 소년의 예의와 풍교가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소년의 빼어남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년이 되던 해 이 소년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진자는 그 소년이 사라짐을 매우 가슴 아파하며 그리워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없었으나 진자는 그 소년의 자비로움과 친절함에 이미 녹아들었고 그의 맑은 성품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진자 스스로 잘못을 리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 정성스럽게 돌을 닦았습니다 진자 또한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어디에서 일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에게서 전해지기로는 소년의 이름 미시의 아닐 미자는 미륵의 미 오랠 미자와 음이 같고 시자는 힘역 글자와 모양이 서로 비슷하므로 미시와 미력을 서로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진자의 정성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간혹 나타났을 것이다 하고 전해집니다 고려 때까지도 사람들이 신선을 미륵선하라 읽혔고 남에게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진자 때부터 전해오는 풍속입니다 진자가 미시를 처음 본 그 나무를 결랑수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사여수라고 합니다 황룡사 9층탑 이야기 신라 제27 때 선덕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 자장법사가 왕의 명에 따라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나라에서 3년째 유학을 하는 중에 중국의 태화 연못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어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장법사는 신령의 물음에 깜짝 놀랐지만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는 답했습니다 불교의 뜻을 깨우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령은 자장법사에게 공손히 예를 갖춘 후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나라는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길래 그대를 보냈는가 저희 나라는 위쪽으로는 말괄과 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외국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며 우리나라의 국경을 침범해 대니 주변국의 침략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백성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자장법사의 걱정을 들은 신령은 자장법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왕을 두어 덕은 있으나 위험이 부족하기에 이웃나라가 자꾸 침략을 꾀하는 것이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이 말을 들은 자장법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령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어떤 것이 좋아지기에 그리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나의 큰아들이 황룡사의 호범용이오 범왕의 명을 받아 황룡사에서 저를 호의하고 있으니 어서 신라로 돌아가 황룡사 안에 구층 탑을 만들면 주변 아홉 개의 나라가 항복하고 신라 주변국들이 왕에게 조공하여 왕이 나라를 돌보는 일이 한층 평안해질 것이오 탑을 세운 뒤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사면하면 외적이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오 그런 다음 나를 위해 궁 근처 남쪽 바닷가에 정렬을 세워 함께 나의 복을 빌어준다면 나 역시 덕을 갚겠소이다 신령은 이 말을 마치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장법사는 그 후 7년 뒤 선덕여왕의 명을 받아 유학생활을 마치고 당나라 황제가 내린 불경, 불상, 가사, 폐백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자장법사는 선덕여왕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황용사에 답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장법사의 말을 들은 선덕여왕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당시 신라에서는 이만한 탑을 세울만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결국 한 신하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백제에는 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백제에다 장인을 보내달라 청하면 어떨는지요 이 말을 들은 선덕여왕은 그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 백제의 의자왕에게 탑을 만들 장인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신라와 백제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백제에서 불교에 관련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신라의 요청을 거절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라에서도 귀한 보물과 비단을 함께 보내니 백제는 탑을 건축하는 장인 아비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김춘추의 감독 아래 아비지는 약 200여 명을 이끌고 목재와 석재를 가지고 탑을 만들었습니다 아비지가 탑의 첫 주춧돌을 세우던 날 아비지는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아비지는 탑을 세우는 일을 잠시 멈추고 탑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해도 될는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고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한 노스님과 장사가 금전문에서 나와 탑이 세워질 자리에 큰 돌을 올려놓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비지는 이 탑을 완성하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 탑을 세우는 데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황룡사 찰구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높이는 42척 지금으로 말하면 약 14미터 정도 되고 그 아래는 183척 즉 61미터 정도의 거대한 탑이라고 합니다 자장대사가 연못의 용의 청에 따라 오대에서 받은 사리베가를 탑의 기둥 안과 통도사의 계를 받는 단상과 태화사의 탑에 나누어 안치했습니다 이 탑을 세운 후 천지가 형통하고 사만이 통일이 되었으며 불교가 토착화가 되는데 공헌했습니다 이후에 고려의 왕이 신라를 정복하고자 했을 때 신하들에게 신라에는 세 개의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그것은 그것은 바로 황룡사의 장육상과 구충탑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옥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려왕은 신라를 침범할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의 구우정이 있어 초나라 사람이 감히 북방을 엿보지 못한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황룡사 구충 목탑을 세우면 신라가 아홉 개의 나라를 정복한다 하였는데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등 각 나라를 제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45년에 탑이 완성되고 난 뒤 낙례로 인해 720년에 보수를 하였고 868년에 또 벼락이 쳐서 다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였으나 고종 25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황룡사 전체가 불에 타버리면서 이 구충탑도 함께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 순원의 꽃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사람이 사물을 대함해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여기에 맛난 회와 구이가 있으니 그저 먹어보기만 하면 된다 먹어 배가 부르면 그 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여기 가벼운 가죽 옷이 있으니 입어보기만 하면 된다 입어보고 따뜻하면 그 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내게 꽃이 있는데 좋아할만한 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정말 좋아할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이름은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가리고자 한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이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 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땅을 가지고서 본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까이 있으면 역이라 하는데 이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멀리 있으면 적이라고 하는데 그 또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라 한다면 무명 역시 이름인 것이다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구런과 함께 배양하였다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대부 구런은 초사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치기니 영균이니 하였으니 이로써 대부 구런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그런데도 대부 구런의 이름과 나란하게 백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는가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주어도 되고 천하게 해주어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오 몰라서 없는 건 역시 없는 것이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은 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들만 500명 옛날 제주도 한라산에는 한 신기한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 부인은 신통한 능력이 있는지 홀로 아들을 500명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원체 많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집은 몹시 가난하였지만 이들 500명 형제 간에는 우애가 아주 좋았고 모두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에는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500아들의 집은 워낙 가난한 집인데다가 형제들이 너무 많아 흉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안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귀한 아들들 다 죽겠구나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한 어머니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겠구나 너희들이 나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하다못해 죽이라도 매일 끓여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구해와볼게요 예 어머니 기다리세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모두 식량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어머니는 그나마 남아있는 약간의 쌀을 가지고 아들들을 위해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먹이느라 며칠을 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끓이던 어머니의 시야가 뿌옇게 변하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이러지 어 어머니가 잠시 정신을 놓은 사이에 이 가마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가마솥 안에 쓰러져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녁이 되자 식량을 구한 아들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는 집안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마침 가마솥에서는 죽이 펄펄 끓어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돌아온 아들들은 배가 고파서 그 죽을 한 그릇씩 퍼서 먹었습니다 어 오늘 죽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오늘은 다른 때랑 좀 다른데 그렇게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배고픔을 잊기 위해 죽을 먹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돌아온 막내가 죽을 뜨려고 가마솥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뼈다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뼈다귀를 꺼내보니 그것은 동물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뼈였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막내가 놀라 외치니 형제들이 가마솥에 달려와 그 안을 그 안을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어머니의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뭐라고 그럼 설마 이 뼈가 어머니의 뼈라고 형제들은 결국 그 뼈가 어머니의 뼈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막내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형님들을 쳐다보다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 울던 막내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들 아무리 몰랐다고는 하나 어찌 어머니의 살점으로 어머니의 뼈로 끓여진 죽을 먹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저는 형님들과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내는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와 정처없이 눈물을 흘리며 달리다 보니 차기도 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막내는 그곳에 서서 형제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있는 한라산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울던 막내는 그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막내의 말을 들은 형들 역시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심지어 어머니가 빠진 가마솥에 있는 죽을 열심히 먹었던 자신들의 행동은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말도 안 된다 어머니 어머니 다른 형들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며칠 밤과 낮 슬퍼하며 통곡하였으며 결국 그렇게 서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영실 계곡에 있는 499개의 바위와 차기도의 바위를 합쳐서 모두 500장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제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경준의 수필 이름 없는 꽃은 신경준이 고향의 정원에서 이름 없는 꽃을 보며 든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신경준은 고향 집의 정원을 가꾸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생각을 순원화의 잡설로 남겼는데 이름 없는 꽃은 그 중 한 편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사물의 이름보다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글쓴이의 실학적 사고를 잘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자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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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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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